전문직인 치위생사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입니다. 중소도시는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잠깐 일하고 육아 문제로 오랜 기간 쉬는 사람이 적지 않고 게다가 서울동 수도권 직가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군 자체가 또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한 곳에서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정말 쉽고 일단 워낙 구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내일 채용공제가 등장하면서 동네 치과나 의원들은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을 하면 목돈 마련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네 작은 치과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치과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보험자 수 5인 산정할 때는 공제 가입을 희망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제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뜨문뜨문 구직 문의가 와도 공제 대상 사업장이냐가 제일 먼저 묻는 근무 조건이 되면서 심각한 구인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장기 근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년내일 채용공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직종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